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쿠드로 갯소입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앞에 보이시는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줄평, 베스트 한줄평, 시청자 한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펙터 타임즈!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 둘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체이스 브리스 오디오에서 제작이 되는 페이저 웜톤 마크2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올라와 있네요? 물을 잠시 내릴게요. 저희가 이게 어떤 이펙터 부터 먼저 방향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얘기를 해서 순서를 바꿔야 되겠지만 저희가 오늘 총 6개를 촬영을 하는데 다섯 번째로 촬영을 하고 있는 이펙터입니다. 체력은 이펙터의 에너지를 받아 만땅이지만 목이 아프네 저희가 근데 확실히 그게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게 여러분들이 너무 공정하지 못해오라면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하여 그게 뭐냐 하면은 저희가 좋은 이펙터를 만나면 에너지가 굉장히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현이 형님 목소리도 그렇고 제 목소리도 그렇고 약간 좀 허스키한 타임이죠. 그러니까 뭐 이미 방송 오르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모니터를 하면은 형의 목소리가 공기 빠진 소리가 더 많이 나는 날과 제가 콧소리와 공기 빠진 소리가 많이 나는 날들이 있는데 원래 성향이긴 하죠.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목소리에 심지가 있는 우리 목소리도 체이스 브리스 오디오처럼 해상상도가 좀 올라가고 그리고 깊은 탄식과 한숨이 많이 나오는 리뷰 와 야 뭐 이거 그렇죠 뭐 이런 방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 아날로그 페이저 페달은 부드럽고 빈트지한 톤의 아날로그 시그널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매우 유니크하고 환각적인 사운드를 연출한다고 합니다. 드라이 시그널에서 비브라토 사운드로 변경하는 믹스 컨트롤과 6단계로 전환할 수 있는 모듈레이션 소용돌이 치는 사운드까지 기존의 페이저를 완전하게 넘어서는 새로운 영역을 보여주고 있는 이펙터라고 하네요. 역시나 다른 체이스 브리스 오디오의 이펙터들처럼 기타 시그널은 100% 아날로그로 유지하도록 디자인되어 있구요. 탑재된 디지털 칩은 이펙터의 컨트롤을 담당합니다.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디지털 칩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는지는 이 체이스 브리스 오디오 이펙터 특집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노브 설명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한 개의 인풋과 한 개의 아웃풋 한 개의 익스프레션 CB 인풋 단자 그리고 미디 단자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피드, 이노브를 사용을 해서 헤드룸과 페달의 이펙트 아웃을 출력을 제어합니다.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컨트롤 하고요. 피드노브와 함께 볼륨약을 같이 설정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믹스, 페이저의 시그널과 드라이 시그널을 믹스합니다. 레이트, 페이저 효과의 속도를 조절합니다. 혹시나 탭 템포를 사용을 해서 속도를 변경할 수가 있구요. 데프스, 페이저의 깊이를 조절합니다. 폼, 이노브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모듈레이션의 파형이 급격하게 요동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스웨이라든지 이름이 좀 다르죠. 기능적인 부분들은 같은 겁니다. 12시에 두게 되면 완벽하게 대칭된 모듈레이션 파형을 제공합니다. 다음에 여기 보시면 1, 2, 4, 3, 6, 8, 2, 4, 6, 9, 네, 여기는 또 2, 4, 6, 9, 네. 이 노브는 탭 템포와 탭 템포에 대한 분할을 제어하는 토글 스위치구요. 딥스위치를 켰을 경우에 2, 4, 6 단계로 위상차를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로 변환이 됩니다. 다음에 역시나 2개의 웨이브 쉐입 토그를 어..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모듈레이션 앞쪽에 절반의 쉐입을 조절을 하구요. 모듈레이션 뒤쪽 절반의 쉐입을 조절합니다. 이 두가지 쉐입 토그를 사용을 해서 유니크한 모듈레이션 사운드를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편이 먼저 방영될지는 모르지만 네. 한편 보셨으면 어.. 저거야? 저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원고에도 컨트롤 C 컨트롤 V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외관 보고 쫄았다가 영상 한편 보고 아.. 저게 저거구나. 약간 이런식으로 가는거죠. 그리고 심지어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페이스.. 체이스 브리스 오디오에서 제공하는 영상들을 보면 굉장히 쉬운 용어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부담 가지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바이패스! 이펙터를 온오프 할 수 있구요. 상단에 딥스위치를 이용할 경우에 트루 바이패스와 버프 바이패스로 변경이 가능하구요. 탭홀드 스위치 일반 모드에선 탭탭4로 사용이 되구요. 홀드 시에는 비브라투에 로우 프리퀀시 오실레이터를 일시적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로어 토글 이 토글을 사용해서 두개의 프리세스를 역시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이나 오른쪽 스위치를 설정해서 두개의 저장된 프리세스를 불러올 수가 있구요. 가운데 설정할 경우에 라이브 모드 노브로 조절을 하는 토글입니다. 바이패스 스위치를 3초간 누른 후에 두개의 스위치를 다시 3초간 누르면 LED가 깜빡이고 저장이 완료가 됩니다. 프리세스 상태에서 노브 설정이 변경되면 LED가 어두워지게 되는데 이는 프리세스 설정이 변경되었으면 알리기 위한 것이고 변경된 사항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다시 저장을 해야 됩니다. 같은 얘기지만 다시 한번 짚어주는 친절한 이펙터 방송 최스 브리스 오디오 웜톤 마크2 페이저가 제공하는 프리셋을 또 역시나 네 가지를 저희가 테스트를 해 볼 겁니다. 사운드 한번 들어 보시죠. 첫 번째 프리셋은 플루터 버터 라는 프리셋입니다. 사운드 한번 들어 볼게요. 네. 한글자막 by 한효주 이 이름을 잘못 지은 것 같아요. 플루터 버터라고 그러는데 누군가가 지금 제 귀에다가 사이다를 그냥 쏟아붓고 있습니다. 청량감이 엄청난 사운드였다고 생각이 드네요. 어택감이 느끋지겠죠? 이미 볼륨과 해상도, 어택 치고 나오는 거, 페이저 특유의 돌면서 소리가 뒤로 먹었다가 앞으로 가는 거 다 샘까고 그냥 돌려라! 다음 프리셋을 한번 세팅을 해 볼게요. 이번 프리셋의 이름은 DC 워셔입니다. 워셔? 그죠? 식기세척기! 미쳤다는 소리밖에 안 나오네요. 와우, 다음 프리셋을 세팅을 해 볼게요. 네, 우려했던 결과가 발생하네요. 제가 익지를 못하겠습니다. 휴이프티? 겟 휴이프티? 영어로 자막이 나올 거예요. 음, 사운드 들어보시죠. 템포 한번 잡아봅시다. 템포 한번 잡아봅시다. 템포를 늦게. 템만 조절했는데 세 가지. 그쵸. 와, 정말. 정말 이 쨍쨍한 해상도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세팅을 해서 들려드릴게요. 이번 프리셋의 이름은 스프키 피자라는 피자. 다 음식이네요.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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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5 5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유니크하고 환각적인 사운드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알겠네요. 정말 강렬한 페이저를 만난 것 같은 기분입니다. 모든 프리셋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역시나 체이스 브리스 오디오다. 하나 정도 빠질만 한데, 그렇죠? 네, 저희가 지금 사실 이번 편을 통해서 깊은 멘붕과 약간 접대랑 비슷하네요. 아직 방송은 안 나오려면 좀 걸리겠지만 볼륨 페달 편. 당연히 뭔가 이상할 것이다. 출발했지만 이상한 게 전혀 없었던.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보드 위에 페이저가 됐건, 트레몰로가 됐건, 드라이브가 됐건, 딜레이가 됐건 하나 정도 올라가 있으면 정말 든든하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리고 이 높은 해상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다른 이펙터들과의 궁합도 궁금해지는 이펙터이기도 합니다. 이제 은총씨께서 웜톤 마크2를 이용해서 사운드를 들려주실 거고요. 사운드를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한줄평. 바로 가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제가 강요하지만 높은 해상도와 균일한 디자인과 노브로 인해서 컨트롤 하는 게 굉장히 쉬워지고 어떤 사운드 믹스도 가능케 하는 이 작은 페달 안에 간단한 조작과 필요한 버튼들로 인해서 정말 이 소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쓸 때도 있지만 필요 없는 소리여서 구비를 안 했는데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물론 필드에서 제가 말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게 저는 직업이다 보니 필드에 뛰는 연주자들 생각으로 좀 많이 대화를 풀어나가긴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요즘은 사실 진짜 아마추어 프로 경계가 좀 애매모모해졌죠 이제 뭐 이제 정말 음악이 좋아서 직업은 따로 있으신 앨범을 내시고 그렇죠 근데 그 앨범 히트시고 여러분들도 이제 정말 좀 프로답게 사운드를 뽑아내시고 싶다 내가 이거를 정말 필요로 한다 하면 뭐 이거 쫙 깔아 놓고 가보시는 거죠 저는 이렇게 드릴게요 이 리뷰도 막바지에 달하고 있고 체이스 브리스 오디오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한줄평일 수도 있겠는데 맛있는 비싸지만 맛있는 조각 케이크 왜냐면 다 한번 모아서 저희가 시간 된다면 리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케이크 동그란 모양으로 한번 완성을 시켜서 다 연결하고 실제로 이 아날로그 페달로 완성되는 멀티 이펙터를 보여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는 분명 한계가 있었어요 아날로그 이펙터로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었고 멀티 이펙터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었는데 특히 이제 공간계나 위상계에서는 한계가 있었죠 이제는 예전에 꾹꾹이를 모은다고 해서 멀티가 되진 않았지만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정말 지금 저희가 리뷰한 6개의 페달을 올려놓는 순간 아날로그 멀티 이펙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리고 형님 말씀처럼 이걸 다 짜는 순간 모르겠어요 이건 실제로 실험도 좀 필요하긴 할 것 같은데요 과연 이 6개가 다 되면 다른 페달들이 필요할까 라는 생각도 지금 그런 의구심도 들어요 땅불 바람 물 바람 모아서 겟힌 플레이식이 편할 수도 있구요 점수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9.8 9.5 네 역시나 높은 점수를 받아 갑니다 제가 이거를 자꾸 지웠다 썼다 하는 점수는 계속 똑같은데 이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점수 먹이는 장면이 또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웠다 쓴거지 그게 이미 없습니다 점수는 이미 없는 것 같아요 이 체이스 브리스 오디오의 이펙터들은 네 저희가 리뷰하다 보면 사실은 아리까리에서 좀 높은 점수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잘 아직 모를 수 있다 라는 개념도 있고 저희가 이제 사랑하는 원플러처럼 그냥 꽂으면 소리 나니까 항상 점수 잘 맞는 애들도 있고 이제 근데 그 반면에 어? 원플러는 항상 꽂으면 소리 잘 나는데 얘는 약간 오늘 약간 이상했네 그래서 까이는 애들이 있고 근데 이제 뭐 보드 이제 페달마다 기준들이 조금씩 있죠 근데 이제 체이스 블레이스가 이제 등장하면서 저희가 약간 좀 기준점이 굉장히 좀 많이 까다로워지고 이제 좀 그렇게 될 것 같네요 이 이펙터기의 헤드라이너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번 시간에는 체이스 브리스 오디오에서 제작이 되는 웜톤 마크2 페이저 페달을 리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둘이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